안녕하세요 부동산학교론 기초강좌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4강의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론이라는 7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요는 사는 사람 행동, 소비자 행동이론이라고 하고 공급은 파는 사람, 생산자 행동이론이라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라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수요와 공급이론에 대한 논리는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을 뿐인데 먼저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거기에 맞는 성격과 연관되는 것이 드물게 언급을 해요 요즘에는 기초라고 해서 잘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요하고 공급의 개념하고 성격은 같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개념과 성격은 특별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수요 쪽으로 정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공급을 깨 마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개념과 성격은 똑같으니까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테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수요랑의 변화가 있어요 29회 때도 나왔는데 수요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물론 똑같은 의미로 공급의 경우도 있겠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랬 때부터 나왔는데 근래에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복잡하지는 않고요 올해는 이게 단독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에서 소비자, 공급자들이 물건을 거래하려면 서로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합의가 일어나야 돼요 뭘 합의가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소비자들은 되도록 싸게 구매하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좀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되려면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 가격을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에 맞는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을 또 합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량 그래서 이거를 합의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경제학측 용어로 균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 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장 균형의 결정에 언급을 하고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이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용을 많이 공부하시면 느끼시겠지만 방향에 대해서 논했어요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크기를 논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이 수요 공급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탄력성이 들어가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게 됩니다 네 가지 주제인데 요즘에는 이 중에서 탄력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탄력성에 대한 논리를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럼 정책론과 관련되는 문제도 풀기가 어려울 정도야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은 되게 중요하고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주제가 이제 2, 3, 4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올해는 1번을 제외하고 2, 3, 4가 골고루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게 그 수요란이라고 개념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과 수요량 해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요 수요란 보통 수요는 영어로 개념에 따른 성격을 한번 볼까요 수요 수요는 영어로 이제 deman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demand 그래서 앞으로 수요 함수를 표시할 때 d, d 쓰게 돼 있어요 d 어쨌든 개념과 성격인데 첫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이란 말이 키워드가 돼 일정 기간이란 말은 뭐를 말하냐면 유량 개념을 말합니다 유량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이따 논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 재화,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라는 말이 나와요 구매하고자, 구매하고자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전적 개념이다 라는 거죠 사전적 개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해 근데 그 욕망이 그냥 욕망이 아니라 구매 능력이 동반된 욕망 이거를 뭐라 그러냐 유효 수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효 수요 그리고 이제 밑에 4번의 수요랑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때는 어떤 가격이 결정되면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라는 거죠 최대 수량 최소 수량이라 하면 틀려요 최대 수량 이렇게 개념에 따른 성격이 이런 단어를 잘 보세요 일정 기간을 통해서 유량이고 하고자 하람을 통해서 사전적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욕망인데 그냥 욕망이 아니라 구매 역이 동반된 욕망으로 유효 수요 그리고 수요랑이란 것은 뭐다 최대 수량이다 근데 이 4가지 성격이 공급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공급에도 이제 공급도 똑같이 유량이고 사전적이고 유효 수고 최대 수량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이 의미를 한번 기초니까 풀어볼까요 먼저 유량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밑에 이제 박스 안에 이게 사실상 유량 저량이 한때 우리 시험에서 유행했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제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저량을 영어로 스토 고여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유량 해서 플로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저량이라는 것은 거기에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얘는 일정 시점이 있죠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가 저량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량이라는 것은 흐름이다 보니까 얘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는 그 뭐죠? 이제 유량이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문제들은 뭐냐면은 다음 중 유량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유량 변수가 4개가 있고 저량 변수가 하나가 있겠지 뭐 반대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이제 보면은 저량과 유량에 대한 종류를 쭉 나열했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온 거는 이미 다 집어넣고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경제적인 저량 유량에 대한 종류도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유량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소득을 들어요 소득이 유량이라는 거를 알면은 많은 분야가 소득과 관계되는 많은 용어들이 유량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실 거야 이거는 이제 기본소 나오면서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의 소득은 100만원이다 라고 만약에 문구가 나왔다 라고 이제 가정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국어적으로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게 근데 경제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거 분명히 틀린 문구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갑의 소득이 1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중구난방이야 그러면은 갑의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100만원이라는 소득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여러분 판단하시게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면은 이 소득을 명시할 때는요 기간이 명시되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의 소득이 만약에 연 소득이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에이 좀 많지 않네 이렇게 뭐 보편타당의 인식이 될 거야 같은 100만원이라도 근데 월 소득이 100만원이다 뭐 그러네 그러다가 하루 소득이 100만원이다 이야 시간당 소득이 100만원이다 의미가 완전히 다 10년 동안 100만원이다 완전히 똑같은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소득 앞에 어느 것이 기간이 명시되냐에 따라서 이 100만원이라는 가치는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소득을 명시할 때는 경제학적으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되는 임금도 마찬가지야 그럼 최저임금이 있죠? 나중에 소득하고 임금은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 얘는 유량 개념일까? 저량 개념일까? 최저임금 만약에 9천원이다 라고 했다 그럼 최저임금 9천원이라 할 때는 이거는 정부가 통계한 거 발표할 때 보세요 이거는 유량으로 발표합니다 왜? 여기다 뭐가 붙어요? 시간당 붙어요 시간당 한 시간 동안에 노동력을 제공한 도가로 최저임금 얼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면서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유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유량 개념 이런 거구나 감각만 우선은 살려주세요 자세하게 하는 것은 나차후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량의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시험에 나왔지만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의 가격 가격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은 1억 원이다 라고 나왔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파트가 1억이다 라고 제시해줬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해석이 중구난박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중구난박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1억이라는데 언제적 1억이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물건의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하필 명시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시점이 들어가 아 아파트 가격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00, 예를 들어서 18년도 12월 31일 현재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이라는 건 이 시점이 있죠? 이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랑과 유랑이라는 것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용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이 초반에 걸리신다 하더라도 문구상에서 종류를 쭉 나열해 드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보면 저랑변수에 자산, 부채, 자본 막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저랑일까? 얘네들이 왜 유랑일까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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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면서 아 이거는 이해가 되네? 이거는 좀 아리송하네? 라고 구분을 해주시면서 해석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유랑, 저랑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이렇게 해드리고요 디테일한 종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본소에서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는 항상 뭐가 붙어야 돼? 일정 기간이 명시되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로써 이거를 유랑 변수다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 개념이야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수요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된 양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랑하고 실제 구매랑이 있어요 실제 구매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 수요랑은 사전적 개념이고 실제 구매랑은 사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갑이, 갑이 이제 마트 가기 전에 마트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갑은 오늘 마트에 들려가지고 사과를 경제학책에 예를 든 게 이겁니다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 시험은 사과라는 얘가 안 나와 모든 얘가 다 부동산화 시켜서 얘가 나오지만 사과를 10개를 구매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했네 퇴근한 다음에 실제로 마트에 들려가지고 사과를 구매하려 봤더니 사과 다 팔렸네 다 팔려서 남아있는 사과가 남은 사과가 이제 7개가 남았네 그래서 7개를 전부 구매를 했다 남아있는 걸 또리 한 거죠 전부 구매했다 그럼 갑돌이가 1년에 사과 소비 행위를 이렇게 쭉 진행을 했을 때 사과 수요랑이 몇 개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몇 갤까? 이렇게 사과 수요랑이 7개일까요? 10개일까요? 그럼 사과 수요랑이 몇 개입니까? 라고 경제학적 따지면 여기서는 10개가 사과 수요랑이 되는 겁니다 왜? 갑돌이는 마트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나는 10개를 사야지 라고 의도한 양을 표출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다 팔려서 7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7개를 전부 샀다 그랬죠 7개는 실제 구매량이 되고 10개가 수요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소비자 갑돌이는 본인이 의도한 거를 실현을 못 시켰죠 그럼 사과 7개 사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이 했어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했어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한 거를 실현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자 하는 점수가 기본적으로 60점이시잖아 60점이라는 점수가 수요랑이야 근데 실제로 받은 점수가 8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도 있고 50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랑 개념 공급량 할 때는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는 구매하고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근데 뭐 시험 지문으로는 단독 잘 내지는 않고 그리고 유효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욕망이야 욕망 욕망인데 뭐가 동반된 욕망이다? 구매 능력을 동반한 욕망이다 라는 거 이거는 지문으로 가끔 나옵니다 항상 수요는 구매력이 동반된 수요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유효수요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접해 주지 않아요 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남 아파트 시장에 참여하고자 해요 아파트 중기업소를 막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사고자 했어 그럼 제가 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파트를 10채를 사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파트 시장이 반응할까 반응하지 않아요 강남 지역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시장은 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뭐를? 구매력을 조사를 해요 김덕기에 대한 구매력을 조사해 보니까 저 인간의 재산을 비롯한 구매 능력이 13만 원이라고 밝혀졌어 13만 원 구매를 가진 사람이 강남 아파트 10채를 못 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저의 구매 의사를 표출한 것은 아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욕망 이거를 공허한 욕망이라 그래가지고 시장은 저를 퇴출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강남 아파트 시장 가가지고 10채 사겠다라고 표시했어 그럼 시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왜? 이건희 회장님은 뭐죠?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사람만 시장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굉장히 시장은 냉정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로 만약에 모든 경쟁이 일어나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구매력을 갖춘 사람만 시장은 대접해 주고 못 가진 사람은 시장은 바로 버리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폈을 때 아까 문구 한 단어 문단 가지고 유량, 사전적, 유효수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빈도가 많았던 것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29회 때도 유량, 저량 구분하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때 안 나오면서 지금 4년, 5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이 주제 등이 여기서 한 문제를 두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여기서만 내다보면 벌써 문제가 다 할당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출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초적인 생각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유량과 저량은 이런 조금만 이제 판단해 보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에서 언급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학적인 논리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주제에 해당되는데 경제학은 암기할 것이 없고요 어떤 용어적인 면에 대한 이해, 즉 해석이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학자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경제이론을 구축할 때 그 논리적으로 펼쳐주기 위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흐름 그대로 이해하시려면은 목차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목차와 관련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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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삼게 돼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은 7페이지 중간에 수요함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 함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 함수와 관련되는 것이 계산문제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8문제, 10문제, 계산문제가 나올 때 가장 쉬운 문제가 함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앞으로 공부하시다고 하면 느끼실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속변수 이 말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해석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종속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종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속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독립변수가 돼요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거 찔러대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이 되고요 이거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종속변수라는 것은 독립적인 변수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얘는 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어떤 독립변수와 어떤 종속변수를 지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나오고 학창시절에 독립변수가 2개면 2차 함수, 3개면 3차 이런 걸 공부하시는 아슬한 추억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함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뭐만 논하냐면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만 논해 여기다가 수요가 붙었어 그럼 수요가 붙었을 때 함수에 붙어있는 이 명칭이 있죠 이 명칭이 뭐가 된다? 종속변수가 돼 그러면 수요함수는 이 종속변수는 뭐죠? 수요랑이야 수요랑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예를 들어 볼게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문제 예를 들었잖아 이 아파트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문제상에서 출제원들이 분석의 대상이라고 제시해준 물건이야 이거를 해당 재화라고 그럽니다 해당 재화 지금 프린트에는 당의 재화로 됐는데 이걸 전부 다 사실상 해당 자로 바꾸셔야 돼 당의라면 일본식 순서고 우리나라는 해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뭐 비슷한 말이니까 해당 재화는 이제 이건 아파트를 예를 들었어 그러면 아파트 만약에 목동 지역이 있다 목동 지역의 아파트 수요랑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수요랑이라는 수요랑은 얘는 스스로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특정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만약에 지역에 아파트 등이 있다 그럼 아파트 수요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독립변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독립변수에 있을 때 그러면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수요랑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 수요랑이 뭐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천 년 동안에 학자들이 소비자들의 물건을 구매하러 갔을 때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행태를 한번 관찰해 봤어 그럼 한번 마트 가보세요 마트 가보시면서 만약에 어떤 뭐 하나 사고 싶다 뭐 돼지고기 하나 사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뭐예요? 이거 얼마요? 라고 여쭤보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수천 년 동안에 학자들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소비 행태를 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요랑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봤더니 해당 재화 저기 아파트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먼저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는 거죠 그럼 해당 재화 가격만 영향을 받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얼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얘기 들어왔어 주머니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없네 그러면 이 지갑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제시된 그 가격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갑에 돈이 없으면은 못 사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소득도 영향을 미쳐요 본인의 소득 그렇죠? 그럼 소득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당 재화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다른 재화 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갔는데 특정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하고 비슷한 물건인 옆에 연립주택이 굉장히 싸게 나왔더라 그러면 아파트 구매하려고 갔다가 다른 재화가 싸니까 이걸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 가서 돼지고기 사려고 갔더니 옆에서 소고기가 할인 행사해 그러면은 돼지고기 갔다가 다시 소고기로 소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야 이것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가격 변화 예상도 미칠 거야 지금 얼마라고 얘기를 들었어?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판단해 보기에 이 지역은 1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사면은 이게 앞으로 한 1년 후에 1조가 될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가고 예상되는 현재 금액은 굉장히 좀 상당히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대부비율도 영향을 미쳐요 대부비율은 여러분들 LTV라고 영향을 많이 언론에 들어보셨을 거야 대출이죠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만큼 해주느냐도 구매력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정부가 그래서 작년과 지금 계속 LTV, DTI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리고 이제 세금도 영향을 미쳐 보유세를 높인다든지 취득세를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세금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사실상 이론상으로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주변에 뭐 아파트 같은 것은 교육환경, 주변 환경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각장이 있느냐 공원이 있느냐 이런 거 환경적인 측면 그럼 결과적으로 특정 재화, 아파트라고 예를 들었던 특정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건데 이 특정 재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이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함수다, 수요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요소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잖아요 그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900년대 후반부에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해서 이 경제이론을 좀 단순화시키자, 대중화시키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이론을 단순화시키는 전달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 전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요소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먼저 하나를 잡자는 거야 그 하나를 잡은 게 그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있지 않느냐 이게 1등이라는 거야 이걸 잡고 해당 재화하고 그 나머지들이 있잖아, 나머지 무수히 많은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 그러자면 해당 재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건 이걸 퉁쳐가지고 얘네들을 분석을 편하게 해서 얘네들은 일단은 우선이라는 뜻이죠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가정이야, 가정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는 얘네들은 잠시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렇게 뭐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재화인 가격만 변한다고 가정을 하자 해당 재화 가격만 해당 재화 수익률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결국 이것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독립 변수가 하나가 되고 종속 변수가 하나가 되니까 1대 1로 비교가 됐죠 분석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간의 관계를 한번 논해보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수요법칙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수요법칙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는 수요법칙이 나온 거예요 수요법칙은 전개할 때는 다른 조건은 모두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돼 있어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얘네들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요법칙이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오로지 영향을 미치는 건 뭐만 미친다? 가격만 미치겠죠 가격이 있고 그리고 영향받는 수요량을 이렇게 오른쪽에다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얘는 감소하게 돼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됐어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돼?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가격이 변했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았잖아 근데 가격이 변화가 일어난 방향과 수요량이 일어난 변화 방향은 어떻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얘가 증가했는 상승했는데 떨어졌고요 얘가 하락했는데 얘는 증가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거를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이게 수요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X재를 구매하고자 한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X재 그럼 X재 가격이 있어 X재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X재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수요량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X재를 가격이 제시되면은 이거를 구매할 수 능력이 가격 이외의 요소 중에 소득을 예를 들어 볼까? 지금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갑돌이에요 갑의 소득이 얼마라고 가정하냐면은 천원, 천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갑은 X재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 소득 천원 범위 내에서 구매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X재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의 영향 미치는 요소가 여기서 몇 개가 지어졌냐? 두 개가 지어졌어 뭐하고 뭐? 가격하고 그리고 소득이 주어진 거야 가격도 여기다 영향을 주고 소득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수요 법칙을 단순하게 논할 때는 가격 이외의 요소는 지금 일단은 불변이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소득 천원은 지금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100원일 때 X재 수요량은 최대 아까 수요량이 최대라고 그랬죠? 최대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천원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얼마다?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원일 때는 10개까지 수요량이 최대가 돼 근데 가격이 이게 200원으로 상승했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천원 범위 내에서 200원짜리를 구매하는 거니까 수요량이 몇 개가 돼서? 5개가 된다 어때요?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잖아 왜?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근데 가격이 만약에 5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럼 이게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이제는 천원 범위 내에서 가격이 50원으로 됐으니까 몇 개?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구나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법칙이고요 지문으로 종종 나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데 마샬이란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제 함수로 표현하는 건 수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이 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 근데 말로 설명하면 전달력이 좀 떨어지더라 그럼 가장 전달력이 뭔가 했더니 그림으로 설명해보자는 거야 그림 사람이 눈, 코, 입이 어떻게 되고 사람 외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런 것보다 사진 한 번 보여주면은 그냥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샬이란 경제학자가 이 법칙적인 측면을 그림으로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림을 구현해서 나온 게 뭐다? 수요 곡선이 돼요 수요 곡선 그럼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마샬이란 경제학자가 축을 잡을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림 시장을 그려야 돼 시장, 이게 시장입니다 경제학자, 추상적 시장인데 이게 이제 X축이 Y축인데요 Y축에다가 뭐를 잡았냐면은 가격을 잡았어요 가격 플라이스 P 그리고 횡축에다가 지금 Y, X축에다가 수요량을 잡았어 수요량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보통 QD를 표현합니다 QD, Contity of Demand라는 수요량 이렇게 돼요 QD 앞으로 함수 표현 문제 나올 때 이게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요 법칙적인 측면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구현해보면 전달력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제 X제 계속 이거를 여기다 구현해 봐요 X제 가격이 얼마 있었더라? 100원이었더라 100원이었을 때 수요량이 최대 몇 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10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거를 A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점은 100원이란 가격에 대해서 구매할 수는 최대 수요량을 나타난 좌표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갔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졌죠 최대 몇 개까지 구매가 구매력이 떨어져? 5개까지 구매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00원의 가격에 해당되는 수요량을 나타난 좌표점을 여기다가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했다 그랬죠 50원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이 몇 개까지 됐어요? 수요량이 20개까지 늘어났잖아 그러면 50원 가격에 해당되는 수요량이 20개를 나타난 좌표점을 지금 여기를 찍고 이 점이 50원 가격에 해당되는 수요량을 나타난 점이야 수요량점 이거를 C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땐 수요량이 줄었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3개의 가격이다 보니까 3개의 가격에 해당되는 수요량을 나타난 점을 또 3개의 점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아직은 점이야 점 아직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그런데 50원과 100원과 200원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가격 변화는 가격 변화에 해당되는 수요량도 5개, 10개, 20개 이 사이에 해당되는 수요량이 변화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사이에 해당되는 점들을 보면 전부 다 A, B, C 이 사이에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아마 찍힐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점들이 각각의 가격에 해당되는 점들을 막 찍으면 점들이 찍히고 점을 쭉 연결해 보는 거야 점을 쭉 연결해 보면 이게 뭐다? 선이 나와요 선이라는 것은 점의 연속을 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각각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나타난 점들의 연결선이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곡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거를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D로 약칭을 쓰고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모양이 아 우 하향하는 형태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우향이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경제학 흐름이 함수를 먼저 이렇게 잡으셔야 돼 함수에 대한 논리가 말이 좀 어렵지만은 잘 따지다 보면은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되는 순간에 점수가 착착착착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함수가 잡으면은 함수가 동의 여러 가지인데 우선 일단 얘는 불병이라고 가정하면 오로지 가격과 수요량과의 1대1 관계를 논한 것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법칙을 논해야 돼 그게 수요법칙 수요법칙 수요함수에서 수요법칙을 도출하고 수요법칙은 말로 설명한 거잖아 이 내용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그를 전달해 보자 그림으로 구현한 것이 뭐죠? 수요곡선이고 우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야 이 논리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수요량이 변해서 안 변해서요? 수요량이 변했잖아 5개 10개 20개로 수요량이 변했죠 원인은 뭐였었어? 가격이 변해서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수요법칙을 삼았어요 여기가 하나의 기준이야 이제는 뭐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격 말고 가격 이외에 무수히 많은 소도 다른 요소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 요소들도 어디다가 미쳐요? 일단은 불변이라 처음에는 가정했지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의 그 모습하고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모습이 표현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7페이지 맨 하단부에 5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에 대한 해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림 해석이 이걸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너무 이제 칠판이 작아서 어떤 논리냐면은 지금부터 언급하는 게 첫 번째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적어드린 내용이고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 이겁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다가 가격을 잡았다고 해서 약속이야 약속, 경제학적인 약속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여기에다가 수요량을 잡아요 이 관계는 시험 때까지 엄청 똑같은 내용을 많이 반복해 드릴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이 있었죠 여기까지 지어볼까요 특정자 수요량이 예매쳤을 때 뭐 X제라고 가정했었고요 X제 가격이 100원이었고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 소비자의 가배 소비자의 소득이 이제 천원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가정해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일 때 이제 수요량이 천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때 수요량이 10개 있었어요 그럼 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0원이었을 때 10개가 잡고요 똑같은 논리가 100원이었을 때 10개를 잡습니다 이게 A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수요량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 미치는 독립변수를 예를 들은 것이 가격하고 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가격이 요소였었죠 그러면 아까 수요법칙에서 요금만 변한 걸 논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원이었을 때 5개로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50원이었을 때 수요량이 2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B점이라고 그러고 C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우한 형태의 수요 곡선이 나왔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지금 수요량이 5개, 10개, 20개로 변했잖아요 원인이 뭐가 변한 거야? 그렇죠? 가격이 변한 거야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을 뭐라고 그런다? 해당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에 의한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한 거야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한 적혀져 있으니까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요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100원이었을 때 10개였었잖아 그렇죠? 200원으로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줄어들었어 그 좌표축이 B점이잖아 그러면 10개가 올라갔을 때 10개, 5개 줄어드는 걸 어떻게 표현해? 아까 보셨던 수요곡선이라고 했죠 이 수요곡선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점에서 가격에 대응하는 점이 A점하고 B점이야 그럼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줄어든 거를 곡선상의 점인 A점에서 어느 점으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변합니다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것은 이 A점에서 어느 점? 이 50원에 해당 수요량점, C점이잖아요 이렇게 변해서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다? 그럼 수요량이 변한 것을 어떻게 변한다? 동일 동일 수요곡선상 위에서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지 곡선상에서 점들끼리 존재하는 점들끼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양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이 변하라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이 두 가지를 개념을 한꺼번에 하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해당 재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이 변한 것을 수요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량이 변화야 그러면 이제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 똑같은 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면은 아까는 가격이 변한다 그랬잖아 이제는 거꾸로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이제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었잖아 아까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가격의 요소 가격의 요소 소득 가지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이제 얘는 변하지 않고 소득이 변하는 기용가 있어요 그럼 소득이 만약에 2,000원으로 높아졌다 가격은 그대로 100원이야 그럼 소득이 2,000원으로 높아지면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아까 1,000원일 때 100원짜리는 10개까지 구매했지만은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 벌어서 2,000원까지 올라가면 100원짜리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20개까지 구매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좌표 측에 해볼까 소득이 2,000원으로 가격 요소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냐면은 20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C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왼쪽도 수유량이 10개에서 20개를 늘어났어 오른쪽 그래프도 10개에서 수유량이 20개를 늘어났어 근데 왼쪽에서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수유량이 변한 거를 곡선상의 점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가격의 요소인 소득이 변해서 수유량이 늘어난 이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을 왼쪽 그래프처럼 곡선상의 점위동으로 수유량이 변한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유량이 늘어난 거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때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유량이 늘어난 걸 표현하려면 곡선상의 점위동을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화향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유곡선을 수평으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다가 C를 지나는 곡선을 하나 더 그려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격은 그대로고 다른 요소가 변해서 수유량이 늘어난 거를 곡선이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양의 증가를 표현하잖아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왔어 이게 어느 쪽으로 옮겨온 거야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이게 오른쪽 움직였네 우측 이동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한다 근데 거꾸로 소득이 천원짜리가 오백원으로 줄어들었어 이제는 소득이 본인이 돈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옛날에 천원일 때에는 소득 천원일 때는 백원짜리를 열 개까지 구매했는데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백원짜리 백원짜리 몇 개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어 오백원 범인에서 다섯 개를 구매량이 줄잖아요 그럼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오백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매량이 다섯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좌표축을 그다음에 C점이라면 B점이라면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똑같은 논리야 왼쪽도 그래프가 수요량이 열 개에서 다섯 개를 줄어들었고 오른쪽에도 수요량이 열 개에서 다섯 개 줄어드는 건 동일하잖아 근데 왼쪽에서 뭐가 변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준 거잖아요 줄어서 곡선상의 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다른 요인인 소득이 줄어들어서 구매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왼쪽에서는 곡선상의 점유이동을 표현했는데 이거는 수요곡선을 벗어난 외곽지점에 외곽지점에 요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이 좌표가 표시되잖아요 이것도 곡선상의 점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수요량이 준 걸 어떻게 표현한다 어쩔 수 없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는 수요곡선을 움직여야 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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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다가 여기를 지나는 곡선을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여기 있던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좌측으로 움직였잖아 좌측으로 움직여서 수요량이 줄어들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가 더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요의 변화라 그런 거야 그럼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 원인 원인 중에 뭐는 빠져 그렇죠 해당 재화는 빠져 그래서 해당 재화 해당 재화 가격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변화한 것은 수요량이 변화고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 이외에 그 이외의 요소 이외을 여기서는 예를 든 것이 소득일 뿐이에요 이외에 다른 요인이야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자 이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요소의 수요량이 변화한 것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것만 아셔도 올해 한 문제 맞췄어 수요원금 문제 중에서 이렇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이동되는 모습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가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 그럼 이랬때 문제는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데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만 잘 이해하시면 되냐면 해당 재화가 뭔지만 아시면 돼 해당 재화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조금제 이 논리가 빠른 감이 있어도 이렇게 나온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음은 아파트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 이게 뭐예요 수요의 변화잖아 그럼 여기서 해당 재화가 뭐냐면 문제상에서 출제인이 제시해 준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요인이 아닌 걸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닌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번에 오피스텔 가격 변화 가격 변화 보기 2번에 단독주택 가격 변화 보기 3번에 아파트 가격 변화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4번에 소득의 변화 5번에 금리 변화 이렇게 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문제 정답은 뭘까요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왜냐 지금 해당자가 아파트죠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소이 아닌 거 움직이는 요인이 수요의 변화잖아 그럼 해당 재화가 아파트인데 보기 3번에 해당 재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고 그랬어 해당 재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 곡선이 움직여서 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의 점이동으로 양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이것은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 오피스텔 가격 단수대 가격 소도가 금리 변화니까 얘네들은 해당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로서 수요의 변화 요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위원이 답을 1번으로 하고 싶어 똑같은 논리에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로 해서 정답하고 싶어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뭐로 낸다? 다음은 오피스텔 이렇게 내버려 그럼 해당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가격 변화 이것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니까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물론 2번을 정답하고 단독주택 그 문제가 단독주택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로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문제 푸실 거야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구나 라고 간만히 익혀주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수요응급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초로서 중요하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차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해당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요의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소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라 그랬잖아 그럼 이 종류가 아까도 보시다시피 다른 제약가격 소득, 선호도, 금리, 대부분 이런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요인이 뭐가 있고 그 요인이 자극을 줬을 때 얘가 우측으로 움직이느냐 좌측 움직이느냐 즉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논리는 거기에 6번에 8페이지에 보면 8번 6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밑에 대체제, 보완제에 관련된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선은 처음이니까 용어적인 면에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라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할 때는 아까 개념 다른 성격 유량이고 사전제 개념이고 유유수의 개념이다 유유는 구매력이 동반된 수요가 되고 그리고 최대 수요량이라는 거 공급도 똑같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함수적인 논리로 접근하라 수요함수 논리를 이해하시면서 수요함수가 수요법칙이라는 걸 도출한다 수요법칙이 도출되면 통해서 수요곡선의 모양을 이해하셔라 도출되는 과정 수요곡선이 나오면 이제는 원인 중에 해당자와 가격 말고 다른 자가 해당자가 이해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했고 이제는 수요의 변화 자체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수요 변화 요인에는 뭐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나눠져 있는 건 관계없이 할당된 시간에 맞춰서 기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수요금 되게 처음에 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석 위주로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다 보면 이해들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8페이지에 거기 6번 주제 수요 변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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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